다각형의 외곽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이다 라는 거 정리를 해둘 거고요. 자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이 항상 어떻게 해서 360도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 다음과 같이 준비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7각형, 8각형, 9각형, 10각형 계속 할 수 있겠죠? N각형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부터 살펴보면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곽의 크기의 합을 합한 그 각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시면 돼요? 180도 곱하기 3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이거는 180도 곱하기 4, 여기는 180도 곱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N각형일 때는 180도 곱하기 N 이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하는 거죠? 180도 곱하기 3에서 우리가 2를 뺀 그 수를 곱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각형은 그렇죠. 4에서 2를 뺀 즉 180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즉 5각형 때는 180도 곱하기 5에서 2를 또 뺀 3만큼을 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 우리 결론적으로는요. 항상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한다. 다각형에서 내각의 크기 N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180도 곱하기 N-2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때는 여기에 2를 더한 거에서 내각의 크기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항상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360, 180 곱하기 2만 남잖아. 그러니까 360도죠? 360도 여기도 360도 여기도 360도 자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버리고 여기서 이만큼 빼버리고 여기서 이만큼 빼버리고 그죠? 똑같습니다. 항상 360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아하 N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입니다. 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그림으로 좀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카메라 조리개 열렸다 닫혔다는 과정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자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카메라 조리개가 열렸다 닫히는 그 과정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그렇죠. 360도이다 라는 것 이해해 줄 수 있고요. 앞에 정자가 붙었죠? 그럼 정다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그래요. 모든 정다각형의 외각의 크기 같잖아요. 그래서 정다각형의 모든 외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정 N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N만큼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360도가 되잖아요. 늘. 그러니 360도에서 N을 나누시면 된다라는 것 그럼 정다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가 나온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